위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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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트 유튜브 에피소드 3? 하드? 에피소드 3 하드 모드? 에피소드 3 하드 모드 저... 엠블럼이 없거든요? 아 진짜요? 클래스? 에피소드 2 하드 모드? 앙... 음... 어 이거 할까? 어 진짜로? 일단 아포칼리스 하드? 오케이 일단 아포칼리스 하드로 가면 보죠. 오케이 오케이 뭐로 할 거예요? 훈련물 가능... 이거 훈련물 가능으로 할까요? 아니... 아폴레스만 아투르를 가야지. 그치 그치 그게 맞지. 잠재능력도 이거 풀로 돼 있는 건가? 잠재능력도. 그럴걸요? 황 기모스윙? 가보자. 아 적어야지. 아... 아잇! 아 먹으세요. 나 이제 안 먹어. 간다 손짓. 응 이제 알아서 오세요. 안 속 썼띠? 이제 알았지. 아 GG. 아 스겜 하게 됐습니다. 스피드 게임. 발호 클리어스게임. 아 기모스윙? 아 기모스윙? 바로 클리어스겜. 방기모스윙? 아 맞죠? 아악! 꾸덕. 그렇게 죽으니까 저번 영상에 나온 우신이 생각나요. 내장 아 저거 먹어라 저거 5점 차라리 올라와 5점을 먹네 발토 칼도 발도술 병력 일섭 쬐 쪼 쪼 쪼 쪼 쪼 쁠 벽 부브 타이프는 생각보다 길게 알갔노우~~~ 어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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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hh 형 그냥 여기로 가면 되겠 앙스엇대 모존좀비가 스턴 누그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아? 난 어차피 우리 스턴이라는 개쪼보 같은거 쓸거이? 인정 아? 아니? 안쓰지 아무도 안먹어 나나 먹어준다 먹어라 아나카탕띠 홍수주? 3단 실패 어디까지야? 거기까지 거기까지 됐을까? 진짜 거기까지 돼? 그때 브리팀이 한 번 살렸잖아 그냥 죽었잖아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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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오케이 나 쓰면 등고까지 먹었다 근데 왜 안가? 제일 위험한 짓 해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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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가라 죽으면 내가 살 오 뭐야 자일 있네 오 뭐야 자일 있네 자 가봐라 오 개빨라 여기 개딸피 여기 개딸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왼쪽 위에 개딸 왼쪽 위에 한대 왼쪽 위에 한대 아 잠깐만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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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꾸덕 이번에 약간 불쌍이키에 나온 거 딱 바로 쓰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왔을까 이거 나온 거 딱 바로 쓴다 좋겠다 괜찮은 거 맞나 이거? 아 일단 가봐 일단 나도 나도 그럼 나도 해 나도 해 아니 어쩔 수 없다 우리 야 포카리스트에 재능이 없는 거 같은데 아냐 아냐 진짜 1라운드만 깨보자 아 그래가지고 그기가 야 죽댔소 왜 타일 있어? 타일은 없고 자일이 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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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거 같은데 나 파워 들어가버려 오케이 오케이 끝 끝 야 됐지 야 됐지 됐지 야 됐어 됐어 야 저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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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딸피いつ어 딸피 오케이 간다잉 야 잠깐만요 이거 좀 비용한 거 아니야? 아니고요 어 바로돼 바로돼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ụ 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 BIA 야야야야야 할 수있어 오른쪽으로 가서 마자 야 야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Σ 효 jard 이게 굿 쁘 위트캐리 되거? 이거? 오케이 저거? 저거? 오케이 오케이 렉츠고 손 풀기 끝났다 오 야 자일 타일 하나 자타 확인 오케이 자타 확인 페인터 괜찮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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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캐릭터가 안 보여? 야야 뒤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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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오케이 오케이 다 죽여버리잖아 그냥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얘 뒤 뒤 등 때려봐 등 때려봐 오케이 오케이 굿 야 잠깐만 야 야 야 evb 오케이 사이리스 사이리스 오케이 오케이 굿 굿 굿 으으 아이고 야 사이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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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나 빼주 나 빼주 잡아줘 오케 오케 괜찮은데 우리 너무 거북인데 지금? 아 괜찮아 괜찮아 안전하게 하는게 클리어의 방식이다 X때 타일있어 타일있어? 아 왜 안났네 야 뭉치고 뭉치고 그냥 달릴까? 빠른 애만 잡자 어차피 스타나 어? 아 이거 케이터 너무 차가가지고 안보였어 야 튕겼는데? 아 어차피 깼어도 튕겨가지고 안됐네 아 그렇네 아 진짜 우리 알고 죽은거잖아 그치그치 1,400개 미래를 봐버렸지 지금 난 15,000개 봐버렸네 꾸덕 이 소드맨 좀 신선하지 않음? 얘 보스들이 더 들어가는데 부정까지 간다면 말이지 하하 자 이제 검성고기통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야 나 렉걸려서 뒤졌어 아 it's ok it's ok 아 it's 소드맨 아 소드맨인데 그거 대쉬 무적 아니에요 말하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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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굿 오 굿굿 오굿굿 컨트롤이 안돼 오 뭐야 저게 맞네 그니까 이게 소드맨이지 판정이 개좋아 그냥 판정이 좋은데 죽진 않겠지 어 나 또 안울려 나 하남자야 하남자 아 잠깐만 운 운 오 오 오 까비 아 진짜 아깝다 나왔으면 빙긋빙글 돌아서 2대 공격한 다음에 다 뚫어 우리 정석조합 가볼까? 솔직히 이거 너무 쉬운데? 왜 아쉽도 여기 있지? 왜 아쉽도 꼬리는 못하지? 아니... 아니 스피드에기라도 써야 되나 택승사람 아니었어요? 그의의의의? 야 길막 없어라 얍 자 여기 이따 보고 가야겠다 오케이 두마리 오에에에에에에에에에 zeitig 뭔데 뭔 소리야? 끝 니트유트에 część 헤엄 Obsfon 아이까해 다 깨줄게 아이 뭐야 아무것도 없네 쏘 삐지하잖아 그냥 오 오케이 나 그냥 분보 뒤처리 해버려 그냥 4번 4번이요 자 다 물려놓고 어? 뭐지? 뭐지? 이 소리가 들린거지 방금? 어? 아니야? 다 뽑아야 되나 이거? 오케이 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3번 한대 3번 한대 어 뭐야 저거 괜찮아? 용도 팀이야 용씨한테 방등 상사가 나도 얘가 있네 방키모스윙 근데 여기서 진짜 죽으면 안됨 응 집에서 범버 죽으면은 그냥 갯밟게만 갯밟게 죽여줘 죽여줄게 어? 달아봤다 오케이 방금 렉 때문에 죽일걸 어? 아수라 내꺼 아수라 내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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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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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위 수위 내꺼 수위 내꺼 오케이 오오오오 여기요 아니 니 말 어? 그냥 앞으로 가면 수위 알아서 치는데 뭐하시는거유 아니 아래 박스가 있잖아 아래 박스가 폭탄만 죽이면 어? 아 잠깐만요 오케이 아 이 새끼 이거 맞아라 이거 안녕하세요 30초 30초 남은이가 30초 딱 30초 딱 4 4 2 1 0 아 아 아 아까 두꺼비 안 잡았으면 됐잖아 허리 아 오우 아2 아 스게님 저 할맛이 사라짐 하하하하